0536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프로텍입니다. 프로텍은 동사는 1997년 설립 이후 반도체, 후공정, 생산용장비 제조전문업체로서의 기술적인 기반을 다져왔고 공합실린더 등의 제품개발과 시장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여 왔음 창업 초기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이제는 동사의 고유장비 및 제품에 대한 국내 및 해외에서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음 1997년 설립 이후 반도체, 후공정, 생산용장비 제조전문업체로서의 기술적인 기반을 다져왔음 기업개요 대쉬 고속자동화 시스템 기반의 반도체 패키지 공정장비 제조 전문기업이며 주력제품은 디스펜서, 다이본더, 무인 운반차, 에이지비 등임 대쉬 반도체 장비인 디스펜서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바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삼성전자, 스테츠 지폐 코리아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일부 수출 중인 대쉬, 주, 스트라토 IT, 소프트웨어 개발, 주, P&M, 자동공학 부품 판매, 주, 프로테게렌에이치, 산업용 전자기기 개발 및 제조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쉬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에도 주력인 디스펜서 및 히트 슬러그에 견조한 수요와 마이크로 브랜드의 연결 편입 효과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쉬 매출 성장에 힘입어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관계기업 투자 처분 손실 반영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쉬 반도체 후공정 장비의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으나 반도체 산업의 부진 및 주요 제조사들의 생산량 축소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6월 21일 9시 50분 기준 장중 프로텍의 시가총액은 4,69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프로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6위입니다. 프로텍의 상장 주식수는 1,100만 주입니다. 프로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프로텍의 퍼은 13.1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6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3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95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만 10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24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3배 2만 9,93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간은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4번지억원, 503억원, 60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1번지억원, 471억원, 436억원입니다. 프로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4번지 11%이고 유보율은 5456.6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5.86이며 전일 대비해서 9.05-0.3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8.58이며 전일 대비해서 2.17 더하기 0.24% 상승합니다.